도전.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씨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저희한테 한 번씩만 기회 주시고. 안 돼. 그건 안 돼. 알았어. 내가 맨 마지막으로 맞추는 거예요? 호동이도 모를 수 있어. 그렇게 됐겠지. 씨름 문제. 씨름 경기 중에 이기고 진위 없이 같이 넘어진 판을 이기고. 이것이라고 한다는데 무엇이죠? 오빠는 알겠지. 뭐라고요? 물을 호동이 형한테 문제를 내면은? 동시에 떨어졌다.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한자어에요? 한자어에서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호동 씨. 떡판. 떡 쌌다는 거야. 호동 씨에 떨어졌다고? 뭐지 이게? 동시에 떨어졌다고? 동시에 떨어졌다고? 호동이는 모르는구나. 알아요. 아시지? 알아? 알겠죠. 알아. 물주기 하나 할 텐데 모르겠냐고 호동이 형은. 이것도 규칙. 물주기 하나 할 텐데 모르겠냐고 호동이 형은. 얘 모르지 모를 것 같지? 아시죠. 아니 봐봐. 동시에 떨어지면 진짜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 심판이? 그럴 때가 있어? 어떻게든 선물 가리지 않아? 그럴 때 있어? 동시에 딱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무승부를 할 적 있어? 없지. 아리까리 지금. 아리까리판. 아리까리판? 현중 아리까리판. 아리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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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봐봐. 동시에. 아! 자 이름 불러. 자 이름 불러야 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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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춰도 돼요? 나 알어. 형한테 들은 기억이 났어요 순간. 아 진짜. 나 해도 돼요? 맞춰봐. 지원. 이런 개판. 개판. 이런. 개판. 개판. 정답 뭐죠? 네? 너 얘 모르지? 모르지? 아니 설마. 아니 설마 형 청년 상세인데. 아 저러저러 알겠지. 아이 모를리가.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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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난 근데 왜 같은 편인 것 같지? 되게 기분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얘기를 했었을 때도 무선거였을 때는 얘기해. 해결할 때가 싫으면. 있는 게 없는 게 무선거가 잘 안 나. 오! 냄새 봐. 안 해. 그래서 미안해. 아 그밖에 안되면 가만히. 처음으로 형한테 귀빵매이 때렸어. 재채기가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와야 되는데 재채기가 나와 버려가지고. 지하라다. 저희 불소스로 오니까.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입 됐어. 다 넣어야 돼. 코맛. 이거? 네. 이거. 아 더 해가 안 돼. 더 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피예요 피. 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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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우면 매어도 먹어. 와 바운증이다. 아 정말. 다 무슨 얘기네. 이게. 이게 좋아요. 배고파 미치겠네 아저씨. 가금 좀 대주세요, 오만이. 너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요? 두 번째 등장은. 자, 아까 맛보신 겁니다. 역시. 이야, 이 물김치 주문이. 자, 무글리 쌈밥. 아, 아까 그 멸치. 와, 나 이게 궁금했어요. 밥하고 멸치하고. 험겨서. 이제 무은지에 쌌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먹고 반찬으로 오징어 뽑는 걸 먹고. 오징어 먹고 그다음에 국물로 마무리하는 거지. 이거 한번 딱 먹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먼저 볼까? 먹고 표현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아, 근데 무은지 향이 그냥. 들어간다, 들어간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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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들어간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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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은지를 빨아도 짠내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저희가 가격 정도 내려 먹습니다. 들어가istan. 양념이 맛있어. сл